어 꼬꼬꼬꼬꼬 여기로지 마라 자네끼리 먹을 자신이였습니다 저녁에 원보신하십쇼 관상욕인데 먹으면 안 되세요 아니요 저게 6개야 6개 여기를 끊어놓으면 아무한테나 올라가 이게 청계의 원조 이제 박두부라마 이거 싹 이렇게 아프고 우리 가자 와 신기하게 생겼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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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쟤가 순놈이에요? 가자 순놈이야 오 얘들은 참 순놈이다 아 꼬꼬꼬꼬꼬꼬 여기로 오지 마라 여기로 오지 마 오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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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사람 암소라기 이게 3만원짜리인가 왜? 어? 가만있어 사람 대봐 가만있어 암소라구 나가고 싶은데 못나가지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어서 나가면 사고칩니다 어이 보는게니 매섭다 독수리 같네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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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착해요 원래 드라마들이 전부 다 보면 순해 음 아니 나오지마 나가려고 그러지 나오지마 나오지마라 다음에 따라가 따라가 아빠 따라가 이제 하하하 하하하 차량이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하하 도저히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